뮤직비디오 얼굴은 부흥 네 Because you keep on pl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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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ay me 네 곁에 온종일 I can pl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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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ay me 쉼 없이 내가 돌지 눈물을 꿇어 결국 또 말해 Love you, 미쳐있지 밤 중 보시면 제가 볼꼭하면 되나? 네, 맞아요. 여기 보시면 제가 볼꼭하면 되나? 여기 보시면 제가 볼꼭하면 되나? 여기저기. 너의 손에 놀아 나는 My Love 아 오늘 끝난 맥주 한잔 해야겠다. 네 오늘 약간 대학 내일 컨셉으로 해가지고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또 자연광 좋아하는데 오늘 되게 사진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웰라주와 함께 이제 거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. 또 이제 입대 전에 마지막으로 또 웰라주를 벌써 다섯 번째 함께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정도라면 정말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족 같고 너무 좋고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상큼한 부분을 또 멘베비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촬영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맞아요 후드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 후드 입은 걸 좋아하는 것도 그때 웰라주 처음에 그 후드 한 거 그때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좀 좋은 거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 렛츠고. 약간 새벽 느낌으로 청초하게. 네. 새벽. 새벽의 청초한 남자. 아오오오. 정말 좋아요. 오늘. 네,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좀 8점. 어? 뭐라고? 랜덤 벌리기죠, 당연히. 당연한 소리를. 이게 뭐야? 아, 매력. 매력? 구수한 거? 그러니까 장 마시는 고양이 느낌. 아, 맞아요, 맞아요. 너무 컨셉해서. 야게, 야게. 귀여워. 가리랑. 괜찮네. 네. 아이고. 어, 무너다. 아이고. 아이고. 어떻게 준비를. 조금 만일 때로. 조금 더 일 때로. 소 마블 좀 세이마. 이 느낌은 오직 너야, it's you 마치 꿈을 꾸는 기분 So what would you say? What would you say, my love? 춤을 추고 싶어 with you 허락해줘, can I kiss you? So why won't you stay? Why won't you stay, my love? 지금 이 노래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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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따라서 slow and easy go Oh yeah 멈춘 듯해 이 시간이 마치 영원할 듯이 다시 한 번 slow, slow and easy go Oh yeah I really wanna dance with you Oh yeah 영원 이대로 with you So what would you say, my love? 춤을 추고 싶어 with you Oh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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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락해줘, can I kiss you? So what would you say, my love? 네, 했던 거 ASMR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요 일단 ASMR 할 때 중요한 거는 좀 귀를 잘 파줘야 되고요 귀를 잘 파는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 그게 중요한 거 같고 답답하지만 그걸 참고 이겨내는 자가 잘할 수 있지 않나 아니요? 저는 살면서 ASMR을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그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예전에 그 셔누 형이랑 인터뷰 했을 때 그런 느낌 그렇게 좋아할까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고 아무래도 시끄럽고 빠르게 흘러가는 지금 그 속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게 또 색다른 매력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현타 되게 많이 왔었는데 장난이고 그 동화책 동화책을 제가 읽어주는 ASMR이었는데 하면서 되게 ASMR도 있고 거기에 그 책 동화책에 나오는 교훈까지 있어가지고 저도 한 번 더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나가요? 겨울 한참 추울 때네요 눈 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5월까지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은 그래서 화이트 어린이날이라던데 그때까지 열심히 눈 쐬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추위도 잘 타고 더위도 잘 타는데 특히 추위를 더 잘 타서 그게 조금 이제 겨울 군반이다 보니까 겨울을 두 번 이제 보내니까 그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옷을 따뜻하게 겨울 수밖에 겨울 수밖에 그러니까요 군대에는 패딩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트를 게시했어요 그때 팬 사인드 때 그렇게 게시했는데 잠시 또 찾아뵙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1. 자, 됐어요! 1. 2. 3. 2. 3. 3. 4. 4. 4. 5. 5. 모든 걸 가져도 되는 All of me 지금 이 순간이 Everything to me 아아, 물기, 물기 지금 이 순간 넌 Everything to me 네 느낌은 오정말 Miss you 마치 꿈을 꾸는 기분 So what would you say? What would you say, my love? 오케이,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렇게 웰라이트 촬영 마지막까지 딱 끝마쳤는데 오늘 사진들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이게 또 제가 입대했을 때 나오는데 또 공배분들 그거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결과물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